내 가슴을 보여달라고 그만해 뭐야 마지막 얘가 끝난거야 이불 뒤에서 나오라고? 감당할 수 있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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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한이라고 하지 말고 부산이 아니라 부산이에요 높이 저는 래스트로 가고 싶어요 저는 래스트로 가고 싶어요 래스트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허락받으면서 약간 이런 고어헤드 고어헤드 아하 전원이 켜졌습니다 등록되기 상태입니다 오오오오오 오 예스 베이비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나 가볼게 들어가 아냐아냐 멀리 안나갈걸 부모님한테 안부인사 잘 전해주고 아아 됐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 연락해 연락처 모르나? 내가 먼저 연락줄게 이렇게 그래 아이 뭘 또 됐어 임마 들어가 나중에 밥 한번 먹자 뭐 좋아하냐 너 순댓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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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뭐 오마카산 한번 먹으러 가자 아니면 뭐 저기 뭐 제육 제육 덮밥 국밥 그래 알았어 연락하고 아니 연락 못하지 우리 팬 여러분들 잠시만 제목 때문에 기다려주시고요 뮤직 스타트 복근을 내가 여기서 왜 보여줘 복근을 그렇게 azi 촬영 때나 의사 이것도 촬영이구나 갈아용 윤키 신규 형 무대 보면 무대 encounter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옥상으로 물에 내려오는거지 내려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니? Is there any more Korean you want to learn? What is Dayam in Korean? It is difficult. Dayam in Korean? I will think about it and take you next time. No, no, no.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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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stop, stop.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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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Not bad. Hey, come down, come down. Hey. Come in baby, let me smile your pride. What the fuck? 나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돼? 아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되나요? 갔다 와도 돼?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응? OK, 이제 OK가 나와. 빨리 이거, 위버스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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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해줘. 감당하네. 뭐야, 나 같은 경우에는 감당이 되지. 그치, 지민이 형 같은 경우에는 감당이 되긴 해. We had to evacuate the park. We had, you know, weather recorded songs. And Jungkook is dancing away because he can't help himself. 민규랑 챌린지 할 거냐고? 민규가 만나자마자 그 소리 하던데. 야, 챌린지 해야지. 민규야, 챌린지 찍자. 안 되겠다. 너 저기 세븐 한 번 가르쳐주기 귀찮아하니까 따, 너 봐. 너 얘기했잖아, 따고 있다고. Several days later.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Mon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Thursday, Friday, Thursday, Friday. 아, 들어가라고. 들어가라고. 찐친구 바이브라 한 번 가보자고 한 번. 알았어? 야, 들어가라니까. 왜 이렇게 거짓을 부리는 거야? 야, 봐봐. 내가 가야 돼, 내가. 내가 가야 된다고. 넌 집에 있잖아. 어? 넌 거기 있잖아. 내가 인사를 하고 가는 게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라니까 왜 안 들어가는 거야? 아, 답답하네, 진짜. 들어가. 가, 이 자식아. 사랑해. 응, 그래. 나 갈게. 진짜, 진짜 간다. 나, 나 택시 불렀다. 왔어, 지금. 저기, 저기 안 보여? 택시 있잖아, 저기. 저기, 여기. 아, 네. 아, 네. 아직은 지난달에. 아, 네. 마, 네. 마, 네. 마, 네. 마, 네. 마, 네. 마, 네.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집안일 함께하는.. 제 기회를 좋아해서 사귀고 싶지도 않은데 어떻게 해야하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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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조금 데 사귀고 싶지 않다는 건가? 그럼 계속 조화만 해주세요 음.. 커버를 벗겨주세요 자 커버.. 자 벗긴다 나 이불 벗을게 자 봐라 진짜 온다 자 어때? 아우 시원하다 아우.. 아이 진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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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어때? 됐지? 됐어 그만해 그가 엄청난 노래였어 그가 너무 어려운 노래였어 좋은 노래였어 감사합니다 더 많이 할 수 있어 더? 더 많이 할 수 있어 지금! 지금! 한 번 더 할 수 있어 우리 다 끝났어? 등록되기 상태입니다 전원이 꺼졌습니다 전원이 꺼집니다라고 해야지 전원이 꺼졌습니다 했는데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원이 꺼진 거야 말이 안되잖아 슈가 네 보험 다이애 캔 웅 다이애 비 비 AY U N 뷰보 1 핫100 뷰보는 다이너마이트 정국의 코리안 사람은? 누가 될까요? 정국 축하드립니다 어 약간 어 여기 정국씨 코리안 사람 맞지? 아 놀리지 말라니까 이 안으로 놀리지 말라고 아 진짜 Do you mind if I go to the restroom? 오케이 땡큐 ARMY PERMITER TIME 겁나 웃기네 나와 그냥? 어우 윤기형 왔다 윤기형 미안해 내가 절어버렸어 미안하다 내일 기회를 좀 주지 않겠니? 내일 내가 다시 가면 안 돼요? 아까부터 버논 계속 듣고 있었다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내일은 안돼 알았어 내가 안된대 윤기형이 안된대 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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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 다예요 바이아 지금 다 한입맞아 왜 팬들은 다 다 태용이형이랑 세븐 챌린지 하라고? 태용이형 안 할걸? 3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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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용이형이 앵콜 전에 왔어요 태용이형이 와가지고 이렇게 응원해주고 갑자기 태용이형이 안무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 안무를 좋아해요 태용이형이 안무 같은 거 되게 잘 따라하는 거 알죠? 그게 끝이었어 기분이 이렇게 행복하게 올라가서 무대 하고 내려와야지 하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막 함성이 이렇게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뭐지? 하고 왔는데 뒤에 태용이형이 갑자기 올라가서 와줘서 너무 고마워하셨어요 콜라 뇨에 뇨 이랑 시즈, 시리즈, 소위에 가득한 태용이형이 지지áfic이